전농 치매 좋은 1,2,3 마사지 따라하기 1,2,3 마사지 가슴 부위 꼭지 끝 유륜 경계 통증 부위 1,2,3 마사지 따라하기 꼭지 끝 마사지 유륜 경계를 지그시 잡아 고정시켜주세요 꼭지 끝을 꾹꾹 눌러주세요 아플수록 열심히 눌러주세요 순환될 때까지 충분히 마사지 해주세요 유륜 경계와 통증 부위 마사지 유선은 모세혈관처럼 가늘고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증 부위를 지그시 잡아줘야 합니다 이때 통증 부위 유선을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유륜 경계를 꼬집듯이 마사지 하세요 잡아 빼거나 당기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야 합니다 1,2,3 마사지와 함께하면 좋은 밀플로우 엄마와 아기가 편안한 수유 타임을 위해 밀플로우를 꾸준히 마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х집을 꺼줘야 합니다